안녕하세요. 별첨일 VR게임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버전 0.4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현재의 VR게임 샘플 현황도가 있구요. 그리고 VR게임 샘플들, 9가지에 관련된 벤치마킹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샘플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. 이 현황표는 전체 9가지 어플을 분석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. 1번부터 9번까지 각각 업데이트 날짜, 설치 수, 연령, 분류, 용량, 장르, 제공자, 앱, 주소까지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드벤처형, 전연령, 비공포물, 고품질의 VR게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어플인데요. 이렇게 롤러코스트를 타면서 VR을 체험하는 공룡 게임입니다. 두 번째 공룡 어플인데요. 단순한 공룡들이 만나고 황량한 곳에서 돌아다니는 형태인데요. 어떤 퀄리티 문제에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주라기 VR 구글 카드보드용으로 만들었는데요. 배경이 많이 이렇게 배치를 했고 공룡들이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. 네번째 VR 게임인데요. 여기도 롤러코스트가 등장합니다. 다양한 공룡들이 이렇게 멋지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. 다섯 번째 길판에 많은 공룡들이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 형태 또 다양한 형태들이 공룡들이 모여있죠. 여섯 번째 롤러코스트인데요. 롤러코스트가 공룡과 VR 접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공원인데요. 공원 안에 공룡들이 있다는 컨셉으로 만든 VR 게임입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 좀 더 스펙타클한 공룡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든 게임입니다. 아홉 번째 드론도 있구요. 자동차도 있고 조이스틱으로 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간 아주 조합적인 VR 게임입니다. 네 이것으로 VR 게임 샘플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자,